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 민경철 이대일이 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동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전 위기, 물론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인데요.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식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많이 좀 약세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제의관이 사망을 하였고, 13일 이란 호르무즈 회협에서 이스라엘 연관된 선박이 납포가 되었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 드론 300기 이상을 발사를 이란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14일 00시 30분, 그리고 오전 7시 30분까지 연공을 폐쇄하였고, 미사일 드론을 99% 요격을 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이 시장의 약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시장의 약세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세 흐름이 이 시장의 전쟁 관련으로 나오기보다는, 이 CPI, 미국 소비자 물가 강세로 인한, 한마디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또 거기에 과거에 2022년 2월 24일 시장이 하락이,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때도 시장의 하락력이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하락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시장 하락을 계기 삼아서 우리가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종목을 시위를 두고, 저점 매수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물가 충격에 이어서 중동 리스크까지 첩첩 상중 같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하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580선 수준까지는 지켜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선을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변화가 생겼습니까? 변화 없이 그대로 2,580에서 2,600포인트 구간에 방어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최근 저점 가격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우하향 추세라고 부르죠. 역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최근 우리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렸을 때, 저점 가격이 최근에 계속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력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무너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많이 무너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곤 했었던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1월 달 폭락한 저점에서 한 8주에서 9주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 상승 파동을 마무리하고 조정 파동으로 접어들었을 때, 2,580포인트와 그리고 2,600포인트 구간의 반등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 구간이 과거에는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고 저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받았던 가격대를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광풍 등등의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시세분출하고 다시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 구간대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는 2,850, 2,600포인트 가격대가 최근 2021년도 2월 달 이후에, 2022년도 2월 달 이후에 거진 2년 넘게 저항받았던 매물대였으나, 그 매물대를 돌파했고 최근 저점 가격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좀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 좀 반등 예상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10월 달부터 저점 가격을 아직까지는 계속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최근 보름 정도 코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최근 830포인트와 그리고 825포인트의 가격대를 방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 가격대가 지지선이었으나,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다가 지금은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에 돌파한 825포인트와 그리고 830포인트 가격대가 앞으로 미래 시점에 코스닥 지수의 반등 예상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벼라는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아쉽게 대외 악재의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부분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삼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간다면 여기에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환율 전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최근 1년 5개월 사이에 그 선을 뚫어냈으니까요. 현재도 1,383원, 7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1,4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환율 이슈 접근해 봐야 될까요? 과거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2022년 9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1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때 원달러가 1,444원 정도를 고점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06선에서 우리 원화는 1,384원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에 2022년 9월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면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았을 때 1,384원을 기술적으로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1,408원 정도가 제한적으로 고점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이미 100달러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호르무즈 회역 이 부분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 15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과연 현실화될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가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프된 구조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회역을 봉쇄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위로 100불, 150불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의 수요가 중국의 경기 침체 구간 그리고 고금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주유국들의 경제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가의 수요만 놓고 봤을 때는 유가가 100불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단, 전제 조건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면 중동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협을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이 중단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발발되거나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결고리,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식시장 그리고 이데일리TV를 시청하시면서 만약에 해협이 봉쇄됐다, 혹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이런 이슈가 전해진다면 그런 이슈를 봤을 때 그냥 이런 이슈가 나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유가 상승 테마주들의 배팅하는 그런 연결고리,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00불을 넘어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변수는 호르몬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일단은 일단락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재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밑에 강요들이, 그 밑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경 보복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들을 최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개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유가 하락에 배팅한 세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출구 전략이 있을지, 박정시 대표님, 전략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배팅하신 분들은 손실을 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 WTI 기준으로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강력하게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려면 진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가야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쟁이 심각해지기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즉 그렇게 전쟁을 크게 벌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 만약에 봉쇄할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90달러 정도는 터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8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선에서 움직이다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다시금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정세가 안정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포지션을 길게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짧게 잡으신 분들은 빠져나오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17일 같은 경우에 미국 베이지북에 공개도 있잖아요. 중요한 경제 지표 우리가 봐야 할 이슈 뭐가 있을지 좀 이어서 전해 주시죠. 찾아보니까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5일 날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6일 날 미국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이 두 지표가 일단 둔화가 돼야 인플레이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터인데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혼조 국면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7일 날 베이지북 공개를 하죠. 미국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6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가장 큰 글로벌 임팩트를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8일 날에는 국내적인 이슈가 하나 정도 존재하는데 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면 이 대체연료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로 그 관련 주들이 조금 단기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일 날 현대건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1735억 원인데 이번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944억 원으로 좀 높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매수를 해 놓는다면 19일 날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반등력을 우리가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것도 좀 봐주세요. 유가 급등,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정유, 조선, 플랜트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이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또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 섹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 매수 가능하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유 3사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견고하기 때문에 하반기 시행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6개월 정도 동안은 중장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조정 시 얼마나 싸게 잡느냐.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저 PBR 관련된 종목분들에 또다시 테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SOG나 SK이노베이션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석유 3사는 우리 정유주들은 미리미리 조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들을 공부해 두시고 그 가격대까지 조정을 준다면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도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박정시 대표님, 금 투자는 좀 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금, 선물 관련 투자는 지금 보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미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관련 주식들은 조금 등락을 번복하고 있고 그렇게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관련 중으로 엮인 종목들이 엘컴텍이나 고려아연, TKG애강, 한컴 위드, MK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극등력은 보여주지만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금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슈적으로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과 같이 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 강한 시세를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투자 전략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 전문가님, 국내 증시를 받쳐줬던 반도체주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추세 이탈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8만 2천 원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8만 1,600원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요. 위태로 7만 9천 원 자리, 그리고 7만 7천 원 자리까지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이 CPU를 생산해 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리스크들이 불식되고 우리 CPU가 인간의 뇌라고 한다면 저장 공간이 디램이거든요. CPU와 디램의 그런 조화가 잘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인텔 쪽에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고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7만 9천 원과 7만 7천 원 자리 반등 여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관심 종목 어떻게 생각해볼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흥아이운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흥아이운 종목의 대주주가 동 종목의 주식 약 5% 정도를 블록딜, 시간의 블록딜로 물량을 처분했다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가격 매도한 단가는 3천 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현재 가격이 3,055원 정도의 가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 관련주로서 장대양봉을 기록했었던 캔들의 시가 라인 2,800원 자리를 저는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3,150원 이하 가격에서는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할 것이다에 베팅해서 저점의 물량을 모아가시고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3,500원 수준까지 이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수준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종목들보다는 테마 섹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구리, 알루미늄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은 오늘도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 알로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구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원이나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석유미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에코바이오 같은 이런 대체연료 관련 종목들도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고 반도체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를 제가 찾아본 결과 자동차 섹터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력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에 5조 원을 투입을 했고 또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업종에 5천억 이상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으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월 북미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피크아웃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위아가 저점 매수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이슈까지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대표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